지금까지의 클라우드, 만족하세요?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만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 핵심 업무에 적용하자니 안정성이 걱정되고 기업에 맞는 최적의 클라우드를 찾고 활용하기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삼성 SDS가 해결해드립니다. 앞으로는 핵심 업무도 안심하고 삼성 SDS 클라우드에 맡기세요. 강력한 안정성과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니까 지금까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한계를 거뜬히 뛰어넘죠. 퍼블릭 클라우드의 선정과 활용도 어렵지 않아요. 삼성 SDS의 하이브리드 인터그레이션 서비스는 기업에 맞는 최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정해줍니다. 또 기업은 삼성 SDS가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경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삼성 SDS가 보유한 업종별 노하우와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구축, 운영의 토털 서비스 글로벌 원뷰를 통한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통합 관리까지 기업이 바라던 클라우드 기업이 바라던 클라우드 플라이빗 감사합니다.